안녕하세요. 김은수 환사입니다. 드디어 5과목, 마지막 과목에 오셨습니다. 5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세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해지는 그런 과목이고요. 제가 5과목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세자격증을 따야 되는 그런 이유, 이유 자체를 딱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따려고 하는 이 보세사 자격증, 보세사라는 것, 그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할은 우리가 보세사 시험에서 보는 5가지 과목,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입 통관을 먼저 배우시죠.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 대해서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입 통관에서는 관세법의 어떤 통관법적 그런 성격을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서는 우리 보세사가 활약해야 될 장소, 우리의 주무대, 주무대가 여기 보세구역 아니겠습니까? 보세구역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세구역 안에서의 보세 화물 관리를 배우시죠. 자, 그 다음에 출입 안전관리. 우리가 신나게 배우고 오신 출입 안전관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우리 보세사들이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과목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시게 되는 내용들이 말이죠. 이제 자율관리보세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제도, 그 다음에 관세 관련 벌칙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원래 5과목은 맨 마지막에 있을 과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5과목은 이수출입 안전관리 위쪽에 들어갔어도 우리의 자율관리보세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제도가 있어요. 얘네들은 들어갔어도 한 요쯤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5과목이 맨 마지막에 들어갔냐면요. 그 이유는 관세 벌칙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칙이란 게 뭐죠? 벌칙이란 것이 몇 년 이하의 벌금, 몇 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과태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5과목에 있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뭐겠습니까? 5과목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러한 응징이 날라오게 되고요. 이런 응징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법에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과목의 실효성을, 이제 마지막 5과목에서 실효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살 시험에서 5과목 관세 벌칙 부분에서 문제가 무진장하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10문제 넘게 나와요. 그 10문제 넘게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걸 위반하면 어떤 몇 년 이하의 징역, 어떤 걸 위반하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벌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재미가 무진장 떨어져요.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거기도 없는데요. 4과목이 재미없는 이유는 AEO 자체의 특성 때문에 AEO 자체가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그 업체의 여러 가지 부문, 부문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표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과 같아져서 조금의 4과목이 약간 그런 거고 5과목 같은 경우는 너무 여기에서 단순함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5과목은 어쨌든 이것 때문에 5과목의 편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달라요. 얘네들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짜로 보세사 역량을 요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배우시겠지만 보세구역,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배우신 보세구역들을 보세사가 가서 자율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세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나의 어떤 업무 영역을 확보하고 딱 여기가 내 영역이다라고 딱 호랑이처럼 걸터 앉아가지고 이 영역에 들어오는 물건들 외국물품, 외국물품, 보세 화물들을 관리하고 말이죠. 세관과의 그런 협업과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이 역할을 보세사가 실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세사 자율증을 따는 근본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보세구역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자율관리 보세구역 다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실제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많이 지정을 받고 있고 그러려면 보세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율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자,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사와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과 상당히 유사한 제도인데요. 보세구역과 유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세구역과는 다릅니다. 다르고요. 보세구역과 유사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은 외자 유치를 주로 노리고 들어온 제도예요. 외국 자본의 유치. 그래서 자유무역지역 안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원래는 왕창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막 엄청 대박이 터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외자 유치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은 설립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데 자유관리 보세구역 자 일단 보세구역의 종류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겠죠. 보세구역의 종류가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보세 창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아이들 보세 전시장이라든가 보세 건설장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자 이렇게 오영재가 있죠. 그 중에서 보세사가 가장 활약하기 좋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세사가 가장 활약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보세 창고죠. 자 그리고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또 한 군데가 아주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보세 공장이에요. 보세 공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수자율관리 보세구역이란 걸 배우시고 우수자율관리 보세구역 혜택들을 보시면 다 보세 공장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혜택이 보세 그러니까 일반 우수 그냥 우수자율관리 말고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놓으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우수자율관리 같은 경우 대부분의 혜택이 보세 공장에 치중돼 있다. 그래서 보세 창고 보세 창고도 마찬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세사를 따서 취업을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는 보세 창고나 공장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사의 어떤 역할로서의 그런 흐름을 좀 알아보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미리 좀 알아가셔야 될 것은 기본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 4과목에서 AEO 배우고 오셨죠. 4과목에서 배우고 오신 AEO AEO 그 다음에 우리 자율관리 보세고요. 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좀 있냐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 그려가지고 차이점 이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기억하기 조금 이제 좀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필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뭔가의 개념을 배울 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유사한 주변 것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AEO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AEO랑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비교함으로써 AEO도 더 잘 알고 다음에 우리가 배우려는 자율관리 보세구역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취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AEO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수출입 안전관리죠. 근본은 안전관리입니다. 근본은 자율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취지가 안전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관리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덕목에 불과하지 이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기본적인 그 모토 자체가 안전은 아니에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기본 취지는 자율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AEO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율관리 되죠. AEO 같은 경우에도 따놓으면은 자율관리 하지 않습니까? 관리 책임자로서 자 그런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말이죠. 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세관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들을 받는다. 이게 골자인 거고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골자는 뭐냐면은 원래 보세구역은 세관에 관할지예요. 그래서 세관장이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추나라 세관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독립해서 세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치면 어릴 때 유아 때는 영유아 때는 부모님이 돌봐야 되니까 방을 가진 아이가 또 흔하지는 않아요. 자신만의 방을 가진 아이가. 그런데 초등학교 지나가지고 중학교 때쯤 되면 사춘기가 오면서 아이들이 뭘 하죠? 방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 방이 필요해. 그래서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내가 세관으로부터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좀 독립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율관리보세구역인 거죠. 보세사를 여기에서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성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AEO 같은 경우 MRA로 MRA로 국제성을 확보를 하죠. 그런데 자율관리보세구역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받았다고 해서 외국에서 그걸 인정해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AEO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5년이었죠. 자율관리보세구역도 5년일까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애초에 특허보세 특허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은 그 보세구역이 이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당초의 특허기간으로 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만을 위한 유효기간은 없다라는 거죠. 당초 특허기간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사자 신청을 했을 때 심사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는 관세청장 관세청장이 심사를 하고요 자율관리보세구역 같은 경우 세관장이 내줍니다. 지정을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있겠네요. 이것도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AEO 같은 경우 여러 업체가 합니다. 정말 수출입에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할 수가 있어요. 수입부문, 수출부문 그 다음에 운송인부문 하역부문 관세사부문 이 여러 업체들이 할 수가 있는데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구역 운영인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입자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한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AEO가 훨씬 더 까다롭고 범위도 넓고 받기가 어려운 거죠.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비교적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AEO와 다른 점을 뽑아봤고요. 이제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관리 제도 자, 계율을 보시면 보세구역의 의의 보세구역이 뭐예요? 배우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외국물품을 보세상태 수입신고 수리천 즉 그러면서도 관세를 납부하기 전의 상태로 관세 등 제세 면제 상태로 자, 이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보세상태라고 합니다. 보세 세금을 보류했다. 보세상태에서 창고, 전시, 판매, 건설, 가공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세구역이 되시겠고요. 관계법령은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보세구역 요거는 이제 CY 컨테이너 야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들어와서 여기 크레인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하는 장비인 크레인이 있고요. 컨테이너들을 쌓아놨습니다. CY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와서 처음에 장치되는 그 장소 여기 보세구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창고 이렇게 천장이 있는 굉장히 넓은 형태의 보세창고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항공사 보세창고 같기도 해요. 깔끔한 거 보니까 항공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물건들이 이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들이 여기 와서 일단 일시장치가 된 다음에 수입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보세창고의 그런 전경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보세공장 네. 우리 그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받으면서 보세공장에 대한 혜택 굉장히 많고 보세공장 중요합니다. 보세공장이 뭡니까? 배우시겠지만 외국 원재료를 갖다가 원래는 원래는 다 수입신고하고 관세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외국 원재료를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보세공장이죠. 그냥 가져다가 쓴 다음에 나중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얘를 수입할 때 그때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 제도 그게 보세공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판매장 이건 면세죠. 그래서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나가려는 자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죠. 그런데 외국으로 나갈 사람들한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가 없는 채로 그냥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나갈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곳 그 장소가 보세판매장. 자, 그래서 자료관리 보세구역과 보세사를 보면 이 자료관리 보세구역은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화물 반출입과 보관 등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고요. 보세사 채용이 필수라는 점 저는 계속 몇 번째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자, 보세사는 과거 일반직 공무원 5년 이상의 경력이나 이 보세화물관리 업무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응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저도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보세사 강의 경력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기본적인 그런 배경 자체가 과거에는 이렇게 공무원 이런 일부계층에만 주어졌지만 응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올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보시면 지정 요건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지정 요건을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번 강의 시간의 핵심인데 자 일반 일단은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과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실 그 두 가지 사실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세사 채용이 필수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전산시스템이 좀 구비가 돼야 되는데요. 이 전산시스템을 ERP라고 부릅니다. ERP가 이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전산시스템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세구역의 창고라고 하면은 옛날 과거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다가 사람이 적었죠. 6필로 그래서 쌀은 몇 톤 몇 가마니 보리는 몇 가마니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사람이 다 적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하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들이 웬만하면 다 엑셀 기반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안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화물이 반출입되는 내역들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그 프로그램 내에 세팅이 다 되죠. 그래서 어떤 이 창고의 A섹터라고 하면은 그 구역에 어떤 화물이 몇 시에 반입이 됐다. 이런 내용들 그 화물의 화주라든가 그런 정보 이 화물의 키로수 카톤 중량 그 화물의 품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이사항까지도 그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 세관 감사 때문에 한 3년 전에 그 자료를 한번 내가 열어보고 싶다 하면은 프로그램만 딱 띄우고 검색만 딱 누르면은 8호 뭐 1초도 안 걸려서 8호 확인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창고나 웬만한 보세구역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하다못해 지금 강의도 제가 이렇게 PPT를 띄워서 강의도 첨단 기술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장인 보세구역은 당연히 컴퓨터를 쓰고 당연히 프로그램을 쓰겠죠. 뭐 이제 진짜 낙후된 진짜 노후한 시설이 아니고서야 타 전산 시스템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보세가 채용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일반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세공장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보세공장이면서 자 이 보세공장이 수출신고금액이 50% 이상 네 이 보세공장이 수출비중이 대단히 높은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외화 가득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외화 달러를 벌어온다 이거죠.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효자기업인 거죠. 그러면 수출신고금액이 높거나 또는 네 또는으로 갑니다. 또는 또는 전년도에 수출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 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100억 정도도 넘는 특히나 환율이 좀 오른 이런 상황에서는 100억도 넘는 그런 많은 금액 수출금액이 이 정도는 되면 뭐 비중은 안 따지고 네 지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O도 가능한 거고 네 자 그래서 요게 우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지정조건을 충족한다면 요거는 우수 잘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수 잘관리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산 시스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긴 돼야 되는데 자 우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전산 시스템이 세관에 전용 화면까지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인 ERP 시스템은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내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관 전용 화면을 제공해줘야 된다. 이건 뭐냐면 세관 직원들 세관 공무원들이 가서 접속해서 세관에서도 이제 수시로 거기서 볼 수 있는 세관 아이디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세관에서도 접속해가지고 아 요 보세 구역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를 세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율관리 제도 자 1번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 개요 자 정의를 보면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self-management managed bonded area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도 한번 읽어 가보실게요. 영어 표현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이란 보세구역 중 물품관림이 세관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자율관리 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한다. 자 배경 배경은 이거는 세관의 직접관리가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빨간 글씨 세관 공무원의 감독 기능을 최소화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이 직접 자율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정부의 직접 통제관리의 범위에 축소라고 거기 돼 있죠.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 정부예요. 그 행정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그냥 맡겨놓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좀 행정력을 약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체에도 당사자들도 좋은 거죠. 세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단 본인들이 그냥 하는 게 나으니까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보시면 일반 같은 경우에는 보세사 채용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구비 이렇게 나오죠. 넘어가서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 보세사 채용 ERP 구비 시스템 그 밑에 전년도 해당 공장 보세공장을 말합니다.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신고금액 중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또는이죠. 거기 체크 전년도 수출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자 이거 천만 달러를 천 달러라고 바꿔놓으면 이거 틀립니다. 천만 달러와 천 달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보세공장 괄호치고 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에 동일법인인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추가 공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와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법인인 다른 보세공장인데 어쨌든 동일법인이니까 같은 회사다 이겁니다. 같은 회사로 다시 보세운송해가지고 추가 가공만 거쳐서 수출했다. 그 다음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실적에 포함합니다.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 전량 수출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을 굳이 안 하더라도 수출용 원재료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자체가 수출실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수출용 원재료는 그 자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신규 보세공장은 기존 자유관리 보세공장에서 증설된 경우로 제조 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기존 자유관리 보세공장의 수출입 실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보세공장이 있을 수 있는데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자유관리 보세공장에서 증설된 경우로 증설 증설이 뭔지 아시죠? 추가적으로 애드온 달았다. 애드온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시설을 확장시킨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자유관리 보세공장의 수출입 실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시스템 적용인데요. 시스템 세관 전용 화면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관 전용 화면을 제공한다. 그래서 세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시로 그 업체 ERP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일반 자유관리 보세구역과 우수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지정 요건이 법에도 나와 있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고시에도 더 하위에서도 더 계속 나와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법구조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은 아, 이 정도구나. 제가 이제 강조드린 내용 그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가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